후우 자 와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? 여러분 많이 기다렸어요? 와 아니 함성이 대박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 인연 돌고 다 들렸어요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괜찮아요? 오늘 저희가 다른 대학 축제 때보다 확실히 많이 추워졌으니까 우리 더 불태우도록 해요 알겠죠? 여러분 일단 저희 아이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왔죠?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슈아입니다 와 저희가 갔던 학교 중에 지금 제일 이 열정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뻐요 이뻐요 와 지금 벌써 10시인데 다들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희 혹시 여러분 컴백한 거 아시나요? 네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? 네 오우 제목이 뭐게 네 와우 와 너무 좋다 와 이렇게 누드라는 말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엠쌤쌤 예뻐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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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드 오우 이 정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자 그러면 저희 덤디덤디바로 가볼게요 렛츠고